네 에르 따가 내일 에르 따가 내일입니다 내일 에르 따가 한국말로는 코리안 이 따가 이렇게 쉬운 말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까레야차 우즈베키스탄 르가드 우즈베키스탄에 내일이 에르 따가 이따가 우리말로 이따가 보자 이따가 이따가 얘기하자 여기서 말하는 이따가가 이렇게 간단한 쉬운 말이 우즈베키스탄에는 내일이라는 내일 우리 얘기하자 이런 뜻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소한 단어 같았는데 이따가 라는 말이 우즈베키스탄 우리 신라 신라의 또 저거 아닙니까 우리 고구려 옆에 신라 그 저 유목민들 아닙니까 우즈베키스탄 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리아 코리아는 이따가고 자 그러면은 레이터 나 중에 우즈베키스탄 내렸다가 나중에 내일 밑 내리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따가 이때하 이때하 이거 어디입니까 이것도 이따가 거든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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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말이죠 이 말은 이거는 조금 좀 더 나간 거고 요거 이따하 이따가 자 이걸 어느 어 어느 아 이것도 한번 비춰 줘야죠 자 이따하 어쩌고 이따가 later 나중에 이때하 이걸 유명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입니까 우리 유명한 라코타 이제는 하루많이 봐도 알죠 라코타 자 라코타 잉글리시 아메리칸 라코타 원주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보면은 이따가 아닙니까 이따가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자 그리고 영어사전에 짠 하고 보면은 자 이따가 a little later after a while a short time later 잠시 뒤에 이런 뜻이죠 아 1 1 1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즈벡스탄에서는 에르 따가를 에르 따가 에르 따가를 내일 이따가 줘 내일 보자 이따가 보자 할 때 그 내일 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즈벡스탄이 한국으로 이 말이 한국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은 이따가 이따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따가 보자 할 때 그 이따가가 내일이었다 우리 우즈벡스탄 사람들 대한민국이 많지 않습니까 자 라코타 그래서 아메리칸 한국을 거쳐서 우즈벡스탄 사람들이 한국을 거쳐서 한바퀴 돌아서 저쪽에 바다 건너서 베링해 건너서 아메리카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따가 이 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레이터 레이터 라는 뜻보다는 이때 하 이 사람들은 조금 뜻이 변했죠 a long time after something 뭔가 이후 오래된 시간 이따가 이따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 something a long time after something 뭔가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오래된 시간 이따가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뜻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CE 하나님의actor on результат은 감사합니다.